언니 성격이 되게 조심스러운 성격이 많죠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의 성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언니가 성격적으로 조금 과감하게 살았더라면 우리 언니가 더 멋진 인생 살았을 건데 너무 조심스럽게 살았었대 그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먼저 말이 나오고요 지금도 내가 뭔가 활동적이게 크게 움직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 주저해 자꾸 뭔가가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될까?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 엄청 커 근데 겉으로 언니가 활동하는 범위는 진짜 극히 일부분이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힘든 시기도 굉장히 많이 지났고요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서 내가 치고 올라갈 시기다 오히려 언니는 재작년부터 그 치고 올라오는 시기를 겪었어야 되는데 내가 내 너무 자제력이 심한 터라 올라갈 수 있는 건 언니가 못 올라갔대 예를 들어서 10계단 올라갈 수 있으면 우리 언니는 2계단밖에 안 올라갔어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대장년 큰일이 2개야 다 터져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우리 언니가 그것만 정리가 되면 치고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언니가 앞으로 지금 하는 일이 뭔가 변화를 주는 시기도 맞지만 변화가 있으면서도 앞으로 더 가야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쪽보다는 규모가 큰 쪽으로 움직이셔야 우리 언니가 내 사주와 맞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떤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과감히 움직이시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과감히 움직이셔야 돼 왜? 자녀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딱딱딱 맞춰서 과감히 잘 많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조심스러운 거야 도대체 네 요즘 그 생각을 좀 그치 엄마 마음에 내 딸들 보면 지네가 하고 싶은 거 딱딱딱 엄마한테 얘기하고 과감히 해 그래서 너무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 우리 엄마가 어떻게 보면 부러워 내가 저 나이 때 우리 아이들 나이 때는 저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잘 살아주고 있네 감사하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거꾸로 나를 돌아보면 나는 너무 찌그러져 있었어 진짜 큰일 안 새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평타로만 살기를 바랐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우리 엄마인데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르시래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올해 문서 변동수가 분명히 있대요 이게 일적이든 아니면 부동산 쪽이든 나한테 올해 문서의 계약서든 뭔가 퇴직서든 혹은 뭔가를 사거들랑 팔거들랑 이런 문서적인 이 변동수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처리할 때 잘 처리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몇 개월 뒤에 이게 나한테 오히려 역으로 화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실 거야 원래 일을 하던 것도 쉽게 논다고 해서 그냥 확 놓는 게 아니라 뭔가 찜찜한 게 있다면 처리를 다 해놓고 나서 손을 놔야 엄마한테 탈이 없대 안 그러면 올해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관제수도 있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근데 뭐 크게 큰 관제수라기보다는 처리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괜히 내가 쓰잘득이 없이 뭔가를 써서 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지금? 일은 아닌데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건수가 생길 수도 있대 재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거의 모든 일들을 제가 다 도맡아 하다 보니까 형제관이나 부모에 관련된 일들을 제가 많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아 진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내 식구 내 아이들과 나와의 식구 말고 내 친, 형제 내 동생 이렇게 근데 뭔가 관제수가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관제가 거의 법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 법적인 문제에 해명을 해야 되거나 뭔가 소명을 해야 되거나 이런 뭔가에 대한 자꾸 문서가 자꾸 보여 근데 그 앞전에 처리해 놨던 일이래 혹은 내가 지금 처리를 해야 될 거라든가 혹은 처리를 해 왔던 일 중에 생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럴 일들을 했었더라면 혹은 뭔가를 처리를 했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는 변수가 있었던 일이라면 잘 생각해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해결은 될 거지만 그냥 짜증나는 거야 그걸 다시 겪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우리 엄마 자체에 어쨌든 내 인생에 남자라고 생각을 하면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잖아 남자요? 응 없으셔요? 저 한 번 이렇게 어 궁금은 하시지 근데 우리 엄마 지금 성격으로는 남자를 만나긴 힘들다 너무 꼼꼼하고 너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보고 하시는 마음 때문에 남자가 들어와도 내가 이거를 잡아채질 못해 근처에 도움 주시는 분이 있긴 한데 항상 거리감이 항상 느껴져요 근데 우리 엄마가 거리를 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치? 내가 낚아채질을 못한다 그래서 그 남자랑 예를 들어서 좀 진전이 있어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만나는 건 상관이 없으나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우리 엄마 몫인데 그 이상을 발전시킬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엄마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아까 처음에 했던 게 거의 첫 공수가 엄마 인생관에 있어서 그게 되게 중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엄마는 사소 하나하나 막 예민하고 생각이 많고 조심스럽고 하는 성격이 배제 깔려 있기 때문에 연애든 금전이든 다른 일이든 내 자식 일이든 모든 게 내 성격적인 부분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이랑 내가 조금 마음을 맞춰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엄마가 마음을 열어주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 같아 좀 오래됐어요 이 상태로 근데 그분도 엄마 성격 알아 조심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냥 너무 피해받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구나 그냥 아껴주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어떻게 해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크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근데 나는 그분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니 믿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우리 엄마 사주에 금전이 없진 않으셔 그동안에는 너무 내가 나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금전이 많이 나갔어 근데 엄마 수중으로 보면 금전이 안 들어온 사람도 아니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세요? 점을 보니까 아시죠? 알죠 왜 안 여쭤보시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못 번 사람은 아닌데 내가 내 자손들을 키우고 이것저것 나 혼자 다 하다 보니 못 모았던 거고 내 자산이 없는 것 뿐이지 그래도 그거 나간 거 다 모아보면 엄마 못 번 사람 아니야 엄마가 또 그만큼 노력 많이 했고 진짜 돈이라면 이것저것 다 안 해본 거 없이 우리 엄마가 그것만 보고 아이들 키우는 데 집중만 하고 사셨던 분이야 내 가족밖에 몰랐어 솔직히 그래서 나는 솔직히 우리 엄마 인생이 재미없다 요즘에 가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지금 시기가 참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엄마 살아온 인생이 재미가 없고 외길 인생만 사셨고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보이는 거야 이제서야 근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찼고 이제 나도 나이가 찼기 때문에 뭘 더 해서 어떻게 할 만한 그 의욕도 솔직히 예전만큼은 또 손실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만 해래 엄마가 올해 뭐가 잘못되고 뭐가 힘들고 하기보다는 올해는 그냥 갑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진 해야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내면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다 보니까 그냥 답답한 한 해가 된 것 뿐이지 따지고 보면 엄마가 올해 개미온 연애 안 좋은 운은 아니에요 그렇다 생각 안 드시나요?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올해 뭔가 해결해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잘 살아 오셨고 지금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엄마가 긍정적이게 조금만 더 앞으로 추진력만 생기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막히는 게 없으실 거야 너무 엄마가 마흔여섯 가지 진짜 힘든 거 안 힘든 거 다 겪고 살았어 욕도 먹어보고 좋은 일 해놓고 나쁜 년 소리도 들어보고 형제관에도 그래가지고 그치 그치 그치만 이미 그건 이미 다 일단락 마무리 됐다 어느 정도는 그러게 그게 좀 많이 궁금했던 것 중에 형제관에 근데 이제 뭔가에 법적으로 자꾸 뭔가 엄마가 해명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고것만 마음의 준비를 잘 해 놓고 나서 고것만 잘 처리를 해 놓으시면 이제 그 이후로는 문제 없으실 거다 이 소리야 이해 가시죠? 네 그보다 이제 그 이상의 내 친자매나 형제들 관계에서는 이제는 크게 뒤에 문제는 없으실 거고 금전의 문제도 우리 엄마가 조금만 추진력만 있으면 더 잘 사실 거다 우리 아이들 엄마가 혼자 키운 것 치고는 굉장히 올바르게 잘 자랐어 단지 첫 아이가 조금 더디게 풀리는 것처럼 엄마가 느껴질 거야 아 네 지금 그게 많이 네 오히려 그 밑에 아이들은 진해 갈 길 잘 가고 있는 듯이 보여 고집도 있고 엄마가 무슨 말을 딱 하면 아이들이 캐치하고 그냥 진해들 살 길을 딱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격은 강한 우리 첫 아이가 왠지 고집만 있는 것 같고 오기만 있는데 마음이 약한 건지 끈기가 약한 건지 아이가 위태위태해 보이는 게 있어요 분명히 네 올해 유독 근데 이 아이가 조금 마음에 우울증이 온 것도 사실이지만 동생들이 치고 나가는데 자기가 뭔가 뒤쳐져 있다라고 딱 드는 해가 재작년 재작년이었어 동생들이 둘 있잖아요 재작년 재작년에 이 아이가 조금 뭔가 위기감이 본인이 느껴진 거야 나 뭔가 서두르고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갑자기 지가 급해져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는 있는데 이게 급해져 버리니까 자꾸 오류가 나고 뭔가 자꾸 안 되고 다시 리셋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28살 되면 앞으로 2년 정도 되면 지가 원하는 쪽으로 스타트 끊을 수 있대 28이요? 올해 마지막으로 좀 덤비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 내가 공수가 이렇게 나와도 포기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지가 마음이 좀 조급해 근데 혹시나 올해 안 되면 한 번은 더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가 들고 이 아이가 그냥 안정적인 거를 좀 추구하시나봐 엄마처럼 좀 제 영향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가 준비하는 것도 지 성격이랑 안 맞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원래 성격이 아이가 밑에 애들보다 더 왈가닥이어야 돼 원래는 근데 지가 맞이고 모든 일을 보고 잘한 결과로 아이가 그냥 괜히 엄마들 피해 주고 싶지 않고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조심 있게 살다 보니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 지 성격을 버리고 조금 다른 면으로 사는 것 뿐이지 이 아이가 용기만 주고 지가 뭔가 딱 안정적인 마음만 갖춰진다 라면 뭐든 하고 싶은 친구가 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너무 많이 치이고 살았어 식구들한테 맞아요 다 돌봐요 할머니고 다 챙기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 왜 옛날에 엄마 봐봐 구남매면 첫째가 다 엄마 봐봐 돌아가셔도 아랫동생 다 챙기듯이 이 친구가 솔직히 그렇게 챙기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기 마음이 그랬다는 거야 엄마 눈치 봐야 되고 동생 눈치 봐야 되고 또 자기 것도 챙겨야 되고 안쓰럽고 우리 엄마 보면 불쌍하고 애들 보면 또 안딱하고 지가 첫째로서에 대한 그런 그냥 나도 어린 아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울고 놔야지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우리 엄마가 안 힘들 거야 내 동생이 잘 따라올 거야 이거에 대한 심리적인 조금 불안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지금이라 좀 다독여줘 엄마는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고마워 항상 고맙게 생각해 근데 엄마는 너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좀만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보자 감사해 그치만 부담은 안 가지면 좋겠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있는 거고 실패도 맛보는 건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자 엄마는 너 믿어 기다릴게 이렇게 해주면서 좀 다독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좀 빨리 치고 올라갈 거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앞으로 뭐 금전에 손실이 커가지고 우리 엄마가 힘들게 살거나 어디가 아파가지고 막 빌빌대면서 엄마가 남은 여생을 힘들게 산다든가 이러진 않으셔 큰 우아는 이미 다 많이 겪으셨어 엄마가 51세 정도 되시면 우리 엄마가 더 잘 사실 거야 더 안정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한테는 크게 탈 많이 잡을 만한 거는 해결이 이미 다 이미 된 상태니까 큰 건 없다 그냥 우리 아이들 많이 빌어주세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엄마 좀만 딸이랑 첫 번째 딸이랑 같이 좀 추진력 있게 살자 그렇게 사시면 돼요 다 되셨나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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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